교수님, 개업하셨다고 화분이 계속 와요. 이었스카드. 너 후회 안 하지. 인권변호사품 못 반다. 그래서 네 월급도 아주 적을 거야. 신중하게 선택해. 저는 언제나 교수님을 선택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. 하이, 감사해요. 아이고 우리 청경님. 아니지, 변호사님 기업 축하드립니다. 원장님 오셨어요?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. 아 저야 뭐 초능력만 없지 뭐. 거의 헐크 아닙니까? 참네 헐크는 무슨 아주 그냥 죽다 사라졌으면서. 내가 휴지 사지 말자 그랬잖아요. 내가!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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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청경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여기 중국집 맛있겠더라고요. 저희 다 같이 사진 찍어요. 제가 모두 한 번에 찍어드릴게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오 좋아 좋아. 오 사신이야. 자 우리 별 사진. 아무튼 사진 봐. 아니 말해. 청경님. 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비켜요. 오른쪽으로. 자 찍겠습니다. 지. 지. 이쁘다. 뭐 하자 치킨아. 언제. 네? 찍었어. 어 다시 한 번 찍을까요? 다시 찍자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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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한번 보자. 오. 우. 우. 어? 아... 뭐요? 뭐야 이게? 너 임마 강지윤 기자님 사진만 찍어! 오오오오! 기자님 그거 신고하세요. 신고하세요. 이거 있어요. 아, 앞으로 만들면 되죠. 오... 이거... 신고하세요! 와우와 FELICIA!